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지금부터 우리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장맛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판매방 아이들 또 새로운 얼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이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전혀 보지 않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보이는 아이가 구근식물이랍니다. 쿠루쿠마입니다. 2만원씩이랍니다. 쿠루쿠마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쿠루쿠마는 구근식물이랍니다. 그리고 신부 부캐 같은데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사용하기도 하고요.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쿠루쿠라입니다. 쿠루쿠라 가격 2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색상이 화이트는 딱 하나 있고요. 먼저 보신 분이 또 화이트 필요하시면 주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핑크, 진핑크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꼭 연꽃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어묘하니 예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겼답니다. 구근식물 쿠루쿠아 쿠마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수국이 무려 4종류나 있답니다. 그래서 목수국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수국은 지금 저 앞에 이렇게 있는 목수국은 붉은 지금 이렇게 하이트로 이렇게 꽃은 피어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갈변하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목수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도 오늘 3가지 다 할인 들어갑니다. 굉장히 할인 들어갑니다. 이 목수국 기존에 저희가 이 아이 아마 이 가격에 구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만원이랍니다. 붉은 꼭 1번 목수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목수국 4만원이랍니다. 제가 일전에 판매했을 때 가격 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딱 2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 1번 목수국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목수국 꼭 4만원이랍니다. 또 2번 목수국이랍니다. 2번 목수국 애목대 목수국이랍니다. 2만 5천원씩이랍니다. 애목대 목수국을 단 2개 이상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아이를 이렇게 풍성하니 키가 큰 우리 이 아이들을 오늘 2만 5천원에 애목대 잡아놓은 아이들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m 한 40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요. 택배를 발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목대 잡을 수 있는 키 높이 정도로 저희가 지형을 잡아서 지금 우리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미리 미리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놓았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놓았고요. 이 잘라놓은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꽂이에서 하시면 오랫동안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정도의 키도 합니다. 이 정도의 키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릴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방실방실하니 수영이 잡아지면서 꽃을 예쁘게 피울 수 있습니다. 이 애목대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아이 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한 개 주문보다 두 개씩 받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없습니다.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놓은 아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두 개씩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 두 개씩 해주시나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하나는 탁배보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은 아이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목수국 똑같은 이제 목수국인데요. 지금 우리 이 정도의 아이라 하면 탐매 꼭 가게 이 정도의 아이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4만원 정도는 아마 할 겁니다. 4만원 정도 하는 아이들 오늘 3번 목수국 2만 5천원에 대하분 목수국 판매 들어갑니다. 그런데 꼭 3번 3번 목수국 이렇게 해주셔야 된답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애목대 목수국도 할인되었고요. 지금 우리 아이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온 아이들 예쁜 아이들 지금 오늘 할인해서 2만 5천원에 나가고 있는데요. 3번 목수국이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2번 목수국 이렇게 애목대로 제가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아이는 2번 목수국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2만 5천원 그리고 대하분 대하분 지금 대하분 이 아이는 2만 5천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애목대만 주문하셨을 때는 2개씩 주문해주시면 좋고요. 택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번 목수국하고 2번 목수국 각각 하나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택배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목수국을 2개를 하시면 안됩니다. 택배도 어렵고 꽃도 없습니다. 꼭 2번 목수국 3번 목수국 2개를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3번 목수국을 한분이 2개씩 하시면 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렴한이 드릴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1개씩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2번 목수국은 택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배 하나 택배하기는 참 어려워요. 애목대만 하실 분들은 2개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 가격은 두 아이 다 할인해서 2만 5천원씩이랍니다. 특별 할인 가격은 가격이랍니다. 그런데 붉은 목수국 지금 우리 이 붉은 목수국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분이 하나씩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도 할인해서 4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예쁜 아이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영상에 등장한 우리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수국 애목대로 제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다 잘라드려야 됩니다. 우리 우리 이라는 친구가 아 잘라니까 아 그러고 멈칫하고 있어요. 아프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택배를 하기 때문에 잘라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라드린 아이들은 다 저희가 보내드릴 거랍니다. 꼭 다시 꺼꼬지해서 또 다른 화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에 있는 아이들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파 털수염풀 이랍니다. 야생이랍니다. 스피파 털수염풀 지금 참 예뻐요. 그 머리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처럼 머리를 곧게 풀어서 있는 아가씨들 머리처럼 내어있는 스피파 털수염풀 야생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원에 하나정도 심어도 괜찮습니다. 두개정도 넓은 정원은 골락으로 심으면 아주 예쁩니다. 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행인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랍니다. 숫잔대랍니다. 숫잔대 19,000원이랍니다. 두종류가 있습니다. 화이트 숫잔대 보라 숫잔대 이렇게 두종류가 있습니다. 보라 숫잔대 이 아이는 화이트 숫잔대 이렇게 두종류가 있답니다. 숫잔대 가격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몇번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올려드려도 야생아 꽃님들이 계속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올려드린답니다. 화이트 핑크 셀립스 예약 받습니다. 수영을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거고요. 한달위에 발성합니다. 3개 이상 구매하셔야만이 저희가 택배하기가 좋습니다. 예약 택배비까지 3만4천원이랍니다. 한개당 이렇게 저희가 수영을 잡아서 지금 현재 1차 수영은 잡았지만 또 매출이 있으면 2차 수영 잡을거랍니다. 그래서 몇번 수영을 잡은 다음에 보내드릴거랍니다. 3개에 이렇게 3개에 가격 3만4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소스토케시아입니다. 3,800원이랍니다. 소스토케시아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스토케시아 지금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꽃이 안피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아이가 보라색인지 화이트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화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드릴려 합니다. 소스토케시아 야생아랍니다. 이 아이 3,8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접시꽃이랍니다. 접시꽃 접시꽃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붉은색 접시꽃 빨간색 접시꽃 참 빨간색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접시꽃 13,000원씩이랍니다. 핑크색 빨간색 이렇게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펜타스입니다. 펜타스 3,200원이랍니다. 펜타스 펜타스 가격 별꽃이 예쁜 펜타스 3,200원이랍니다. 비가 오니까 제가 목소리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나입니다. 안나 안나 가격 공기정화식물이랍니다. 안나 9,000원이랍니다. 안나 안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나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찔레입니다. 핑크색 찔레 핑크색 찔레 꽃이 안 피어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1,000원씩의 할인 들어갑니다. 핑크색 찔레 핑크색 찔레 대부분 꽃은 안 피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핑크색 찔레랍니다. 할인 들어갑니다. 몬스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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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0원이랍니다. 몬스테레 가격 몬스테레 굉장히 큽니다. 몬스테레 이렇게 생겼습니다. 몬스테레 13,000원이랍니다. 몬스테레 또 다른 아이들도 있습니다. 몬스테레 참 건강합니다. 13,000원이랍니다. 벵갈나무입니다. 벵갈나무 여름이라 공기정화 식물이 많습니다. 벵갈나무 18,000원이랍니다. 벵갈나무입니다. 벵갈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해피트리입니다. 해피트리입니다. 이름 참 예쁘네요. 해피트리 해피트리 굉장히 큽니다. 9,000원이랍니다. 해피트리 야생이 정말 잘 되는 문빈꽃이랍니다. 문빈꽃 이렇게 노란색이랍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자를 수 있고요. 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음 코스모스아이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올등이 잘 된 아이랍니다. 만원짜리 문빈 6,000원에 판매합니다. 문빈꽃이랍니다. 노란색 꽃 문빈이랍니다. 문빈 이렇게 생겼습니다. 묵은등이랍니다.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 3,500원씩이랍니다. 산세베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3,500원씩이랍니다. 아이스댄스입니다. 지피식물로도 아주 좋은 아이스댄스 1,500원씩이랍니다. 아이스댄스는 이렇게 남처럼 키는 이 아이가 지금 다 큰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처럼 이런 줄무늬가 있어서요. 정원에 심어놓으면 차분한 연출이면서 약간 초록빛이 있으면서 약간 고급지다 갈까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피식물 1,5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저희가 6년전에 파파야 정말 농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파파야가 애추억이 생각나서 이렇게 제가 입구해보았습니다. 파파야 11,000원인데요. 7,000원씩에 판매 들어갑니다. 파파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범부채입니다. 범부채 4,200원 이랍니다. 범부채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범부채 야생이랍니다. 범부채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생이랍니다. 범부채 이렇게 생겼습니다. 휘케라 입니다. 휘케라 이제 저희집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이제 예쁜 꽃님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2만원 했던 아이들 17,000원에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두개 있어서 겨울 정원까지도 이렇게 멋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아이들은 고급진 아이들은 고급휘케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야인은 형광태 종원에서 보시면 참 예쁩니다. 17,000원씩 이랍니다. 한 분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요풍란 이랍니다. 서요풍란 9,000원씩 이랍니다. 꽃대 꽃대가 올라오고 향기 있는 아이들 서요풍랑 9,000원씩 이랍니다. 그리고 에밀리 이제 저희 집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야생아 꽃님들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밀리 만원 이랍니다. 빨간 아니 노란색 에밀리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먼저 보신 분이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셋 이랍니다. 선셋 7,000원씩 이랍니다. 물론 선셋 또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선셋 또 만원 했던 아이 할인해서 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이 아이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덴트롱 이랍니다. 덴트롱 덴트롱 하나 남았습니다. 그냥 7,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먼저 보신 분이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기 스프링댄스 3개 있습니다. 만 해천 원 했던 아이 13,000원 이랍니다. 13,000원 이랍니다. 여우 꼬리 입니다. 여우 꼬리 여우 꼬리 1500원 씩 이랍니다. 여우 꼬리 작지만 크게 키우실 분들 여우 꼬리 1500 원 씩 이랍니다. 벌레 잡이 데빌레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벌레 잡이 데빌레 4700원 했던 나갑니다. 정말 제가 많이 키웠어요. 이 아이 지금 5,000원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몇 달 동안 아주 튼튼하다고 보시면 돼요. 벌레 잡이 데빌레 3000원 이랍니다. 1번 1번 칼란디움 1번 칼란디움 이랍니다. 33,000원 이랍니다. 2번 칼란디움 33,000원 이랍니다. 2번 칼란디움 33,000원 이랍니다. 참 매력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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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같기도 하고 치마 같기도 하고 약간 옷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겼습니다. 33,000원 이랍니다. 뒤에 있는 아이 칼란디움 우리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칼란디움 하나 남았습니다. 37,000원 이랍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3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꼭 칼란디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3000원 씩 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도 이렇게 가져가셔서 키우실 분들이 구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죠? 3000원 씩 이랍니다. 백풍둥 이랍니다. 백풍둥 꽃 이랍니다. 백풍둥 꽃 백풍둥 꽃 이랍니다. 백풍둥 약간 우리가 맛있게 드시는 감자 꽃 꽃 하고 비슷하다 할까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백풍둥 8,000원 씩 이랍니다. 백풍둥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풍둥 그리고 꽃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들 백풍둥 8,000원 씩 이랍니다. 백풍둥 이랍니다. 아이고 너무 꽃대가 길어서 영상 다음 티가 어려웠습니다. 백풍둥 8,000원 씩 이랍니다. 붉은 매자 하나 있습니다. 붉은 매자 19,000원 했던 아이 29,000원 나간답니다. 붉은 매자랍니다. 지금 햇볕살 보시면 이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엽 형광 안개나무 25,000원 이랍니다. 자엽 자엽색 이렇게 생겼고요. 봄부터 가을까지 종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광색 형광색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000원 씩이랍니다. 그리고 인기가 정말 좋은 오렌지 자스민 이랍니다. 인기가 정말 좋지 향기 정말 좋습니다. 3,500원 씩이랍니다. 다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3,500원 씩이랍니다. 장미 입니다. 장미 장미 7,000원 씩이랍니다. 장미 빨간색 오렌지 핑크 이렇게 있습니다. 장미 장미 7,000원 씩이랍니다. 덴트롱 이랍니다. 덴트롱 4,500원 씩이랍니다. 덴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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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간 입술을 가진 덴트롱 덴트롱 이랍니다. 왜 드릴까요? 덴트롱 덴트롱 4,500원 씩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하이트마삭 이랍니다. 핑크 하이트마삭 9,000원 핑크 하이트마삭 9,000원 그리고 황금마삭 황금마삭 18,000원 황금마삭 황금마삭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국이 오늘 4종류죠. 이 아이까지 쌍대 목수국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쌍대 목수국 5,000원 씩이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올라간다 그래서 쌍대 목수국 이랍니다. 근데 꽃들은 집에 가서 필거랍니다. 대부분 이렇게 꽃이 안 피어있습니다. 이렇게 쌍대로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쌍대 목수국 이랍니다. 5,000원 씩이랍니다. 너브 하와이 너브 하와이 2만 7,000원 이랍니다. 너브 하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브 하와이 2만 7,000원 이랍니다. 천사의 나팔 이랍니다. 빨간색 천사의 나팔 꼭 천사의 나팔 빨간색 2만 5,000원 이랍니다. 천사의 나팔 빨간색 이렇게 생겼습니다. 2만 5,000원 이랍니다. 지금 현재 꽃이 피어있는 악마의 나팔 꽃 19,000원 이랍니다. 악마의 나팔 꽃 현재 이렇게 피어있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2층으로 2층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또 안해줘서 피고 있고요. 참 예쁜 것 같아요. 아이 예쁘죠. 안 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피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시계꽃 22,000원 이랍니다. 지금 현재 꽃은 안 피어있는데요. 보라색 시계꽃이 피는 여기 조금 있으면 피우려고 하네요. 시계꽃 22,000원 입니다. 그리고 의아리 입니다. 의아리 아이들을 할인해서 들어간 우리 아이들 이랍니다. 가격 의아리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아리도 오늘 할인한 아이랍니다. 의아리 의아리 입니다. 28,000원 이랍니다. 의아리 또 위에서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의아리 28,000원 이랍니다. 여생아 꽃님들 7월 오늘 토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 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 번이랍니다. 오늘 쿠루쿠마 쿠루쿠마 야생 입니다. 2만 원 이랍니다. 붉은 목수국 2개밖에 없습니다. 할인 4만 원 이랍니다. 그리고 애목대 목수국 2개 이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라서 보낸다는 거 꼭 2번 목수국 1번 목수국 3번 목수국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만 5천 원 이랍니다. 2개면 5만 원 되겠지요. 택배비는 또 별도 있는 거 아시죠? 3번 목수국 대 하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 2만 5천 원 할인 저 아이 지금 시중에 살려면 아마 4만 원 이상 할 겁니다. 그리고 2만 5천 원 이랍니다. 털수염 2천 원 숫잔데 1만 9천 원 어 화이트 핑크 셀릭스 3개 이상 예약 받습니다. 택배비 까지 3만 4천 원 이랍니다. 스토케시아 소 3,800 원 접시 꽃 두 종류 있습니다. 붉은색 빨간색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3,000원 펜다스 3,200원 안나 9,000원 핑크 찔레 1,000원 몬스테리아 13,000원 벵갈나무 18,000원 해피트리 9,000원 모란데스 4,500원 데빌레 벌레잡이입니다. 데빌레 아 모란데스 는 다 마감됐습니다. 데빌레 3,000원 칼라딤도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문했죠. 감사드리겠습니다. 칼라디움 33,000원 1번 2번 칼라디움 33,000원 3번 칼라디움 하나 있습니다. 37,000원 아메리칸 블루 3,000원 베풍둥 8,000원 붉은매제 하나 있습니다. 19,000원 자연변강 안개 25,000원 오렌지 자스민 3,500원 장미 7,000원 벤트롱 4,500원 하이트 핑크 마사 9,000원 황금 마사 18,000원 쌍대 목수국 5,000원 너브하와이 27,000원 붉은색 천사의 나팔 25,000원 악마의 나팔 19,000원 시계꽃 22,000원 의아리 28,000원 문빈 6,000원 산세베리아 3,500원 아이스댄스 1,500원 파파야 7,000원 범부채 4,200원 휴게라 1,000,000원 1,000,000원 소요 풍랑 9,000원 에밀리 1,000원 할인 7,000원 스프링댄스 1,000원 여우고리 1,5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발레 식물도 마음으로 정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